아싸! 아싸! 무슨 두 장입니까 어머니? 작법이네 작법. 작법에다가 석 장 줘. 이것도 석 장입니까 어머니 또. 작법은 두 장 줄라게. 작법은 두 장 줄라게. 여기 3p까지 신한 석 장. 두 장. 이거 3p까지 신한 석 장 줘. 여기 놀아볼게. 몇 장을 갖고 갑니까 지금? 몇 장 가는 건 하트가 붙었는데 어떤 개면요? 어? 주고 흔들어서. 4점. 4점. 정신 못 차리겠다 하시네. 1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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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, 19, 20, 22점. 흔들어놔 44점이지. 너 고박하면 44점이면 88점. 우와. 88점. 두 판 쳤는데 16,000원이라도. 1,100원인데. 1,100원인데. 모자라요? 아 모자르죠. 두 판 쳤는데 저렇게 많지 않으면. 2,400원. 8,800원이었는데. 돈 넣어서. 파산. 두 판에 끝났어요. 끝났어요 그냥. 더 치고 싶어도 못 치고 싶어요. 어머니 선수 아닙니까? 선수 무슨 선수 이것도 선수 아니야? 마라도 뽑으러 자꾸 하니까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죠 어머니. 손수 아니고 뭐하니까 뭐. 어? 뭐가 뭔데요? 어? 뭐가 뭔데요? 뭐가 뭔데요? 운이요? 운이요. 운이요. 운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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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을β고 수いる거야 거야 사람이. 내가 잘못 할 것 같아. 아이고 오늘ільки 얼마 따줘 이거 이거 따지. 12,400원 따줬잖아 오늘? 아이고 용돈은 따놨지야? 5분만에. 5분만에. 그 파산 시킬 때 그 기분을 말할 수 없어. 한꺼번에 돈을 딱 쌓아와서.